안녕하세요 동료들 여러분 먹고 자장tv의 제리에요 오늘은 이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소소한 내용들 잠깐씩 보여드릴 거구요 그리고 업데이트 2.2.0 챗GPT와 AI 페인팅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진행될 거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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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자동 업데이트 이 녀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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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now I'm going to st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w I'm going to start I'm going to start now I'm going to start I'm going to start I'm going to start I'm going to start